이강인 합류하자마자 대표팀 선수단 집합시킨 손흥민, 국대 선수들 무슨 이야기 나누었나? 선수들 소집해 진중하게 입년 손흥민, 일부 선수들은 눈물까지 흘린 이유가 밝혀져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곧 있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에서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죠. 중요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순차적으로 입국해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표팀 주장인 토트넘 소속 손흥민, 울버헴튼 소속의 황희찬,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 미트윌란 소속 조규성, 바이에른 미넨 소속 김민재 등 해외파 멤버들도 차례대로 입국을 완료해 합을 맞추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강인이 마지막으로 입국함에 따라서 오늘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선수 23명이 모여 전원이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의 한 호텔에서 소집돼 첫 훈련에 나섰던 대표팀은 이날 미디어 출입을 차단하고 태국전 준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영국 현지 공영 언론 BBC의 보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이강인이 입국하면서 대표팀이 완전체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은 비장한 모습으로 대표팀 선수들을 한데 모았다. 고 전해졌는데요. 이때 손흥민에게서 나온 한마디의 선수들은 물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협회 관계자들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외신 매체를 통해 알려져 축구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까지 충격에 빠지게 한 손흥민의 훈련전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3월 A매치에 대비해 전면 비공개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카드게이트, 탁구 게이트 등 사건과 추문의 태극전사들은 한국의 문제아로 전락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을 잘 아는지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홈에서 열리는 A매치 전에는 한두 차례는 훈련 전체를 취재진에 공개하는데, 이번 태극전을 앞두고는 선수 인터뷰도 일절 없었으며 무너진 내부 결속을 재건하기 위해 황선홍 임시감독이 내린 특별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팬들과의 접촉도 최소화의 축구 팬과의 하이파이브 행사, 오픈 트레이닝, 스폰서 판촉 행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을 맡게 된 황선홍 감독은 태극전이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훈련 비공개 결정에 대해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과 얘기해봤을 때 외부의 시선을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 며, 취재진과 팬 여러분께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우리 선수들은 한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위스퍼스는 최대 관건은 비판의 중심에 선 이강인의 태도다, 라고 보도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꼬집었는데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강인은 별도의 인터뷰 없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마중 나온 팬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은 20일 공식 훈련에 앞서 따로 심경을 밝힐 예정이고, 유럽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의 축구 전문가 애덤 크래프터는 이강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경기력으로 화답해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고 전망했죠. 아시안컵에 이어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주장은 계속 손흥민이 맡게 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선수 간 몸싸움 도중 오른손가락을 다친 손흥민은 지난달 영국 런던으로 찾아온 이강인과 화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팀 동료로 만나는 건 아시안컵 이후 처음이고 게다가 첫 경기 전까지 손흥민이 이강인과 함께할 수 있는 훈련 시간은 20일 하루뿐이기 때문에 많은 축구계 전문가들이 한국 국대 선수들이 좋은 화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내외의 우려에 맞서듯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강인의 마지막 합류로 23명의 정원을 채우며 팀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의 합류 직후 선수단 전체를 집합해 뭉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주장 손흥민이 대표팀 선수들을 불러모아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훈련 직후 황선홍호의 코치진들은 역시 우리 주장 손이었다. 그는 정말 진정성 있다. 며 손흥민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주장이 선수들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수들은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전해져. 손흥민이 선수들을 모아 격려한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었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선수들 반응이 이렇게 격정적인 건지에 대해 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죠. 선수들과 취재진들의 일대일 인터뷰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훈련 직후 현지 매체와 스탠딩 인터뷰를 가진 한 선수는 이강인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손흥민에게 찾아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21명의 동료들에게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록 드레이퍼는 이에 이강인이 팀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모든 동료들에게 진심을 담아 찾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강인의 행동은 단순히 한 선수의 사과를 넘어서 팀 전체의 결속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이강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체 팀원을 모아 그 진정성을 공유하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흥민은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국가대표팀이라며 이제는 모든 것을 훌을 털고 축구에만 집중하자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대표팀 선수들 모두가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더 다지게 된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은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팀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일간지 레키프는 손흥민의 리더십은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망했죠. 축구 일간지 수석 기자인 사이먼 존슨은 손흥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리더로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며 손흥민이 주장인 팀은 원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가 강조한 진정한 팀이다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역시 손흥민의 리더십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에서 팀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합된 모습을 극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다. 이강인도 손흥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래도 이강인이 많이 뉘우친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네. 역시 손흥민 인성갑이다 등의 글을 남기며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이고 한 이강인도 대단하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후배 이강인을 너그럽게 용서한 손흥민은 더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외신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팀을 하나로 이끄는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라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다가오는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전망하며 이미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그러했듯 손흥민은 팀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정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 태국전 승리는 속죄의 전제 조건이다. 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화해한 이강인과 손흥민이 상한벌의 만원 관중 앞에서 합작골을 넣는다면 얼어붙은 팬들의 마음은 더 빠르게 풀릴 수도 있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79개단이나 낮은 태국을 상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여론은 더 악화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태국전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한데 모아 사기를 북돋워주고 팀워크를 다진 손흥민 선수와 이에 동료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훈련에 합류하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극상 논란부터 국가대표팀 카드 도박 논란까지 손흥민도 주장으로서 선배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텐데 굳센 심지를 지키며 다시 한번 선수들이 힘을 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손흥민이 진정한 캡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죠. 이에 많은 국내 해외의 팬들도 감동받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중미 월드컴 예선 태국과의 경기전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